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로 이제 신형 그랜저 아이지 뭐 일명 더 뉴 그랜저의 실시간 견적 2부를 올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5 가솔린의 이제 나머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2.5 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을 한번 같이 설명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부에서 이제 프리미어 까지 설명해 드렸고 2부에서 바로 프리미어 초이스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3,368만원으로서 프리미엄 보다 가격은 74만원 인상이 됐지만 추가되는 옵션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죠 매력적인 옵션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좌석 통풍 시트 그리고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공주 연동 자동 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은 프리미어 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명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랜저 아이지의 이제 가격표를 정말 보고 또 보고 상세하게 여러분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 초이스 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 같습니다 물론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딱 하나 아쉬운 거 그게 뭐냐 바로 선택 옵션으로 메모리 시트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요게 하나 아쉽지만은 그 외에는 이 신형 그랜저 아이지 페이스리프트 일명 더 뉴 그랜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3인치 계기판하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고고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 제외하고는 아 나머지 모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윗 등급인 익스클루십은 얘보다 가격이 무려 3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리미어 초이스에서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을 넣는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신형 그랜저를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681만 원으로 프리미어 초이스보다 가격이 313만 원의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은 프리미어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익스클루시브는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추가되는 옵션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해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안전사용으로는 진동경고 스터링힐 핸들이 이제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장 같은 경우 18인치 알로우힐 미시린 타이어 LED 방향지지 등이 뒤에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 이중 적합 차암 유리가 뒷도어에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정수성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좀 아쉽죠 이걸 이제 프리미어 초이스에서는 선택을 못하죠 바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래서 시트하고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더 미러가 연동이 되고 또 스마트 자세 제어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4웨이 럼버 서포트 운전석의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요거는 뭐냐 허벅지를 감싸주는 시트이기 때문에 요거 있으면 좀 더 장거리 주행할 때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거 무중력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놓으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네 요거 요거 있고 그리고 동승석 이외의 럼버 서포트 동승석의 워크인 스위치 요것도 상당히 편하죠 들어가 있으면 옵션으로 그리고 편의장비로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아 죄송합니다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좀 더 고급스러운 카드 타입 스마트키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진 가이드램프가 또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전동식으로 틸트 텔레스코피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본 품목을 설명해드렸고요 선택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마다 동일합니다 뭐 프리미어나 프리미어 초이스 트리마가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여기 이제 틀리죠 그래서 59만원이고 요건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두번째죠 그래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사이클리스트 교차로 대항차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곡선로가 안전구간 곡선로에서도 또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JBL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 요게 69만원인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꽁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질에 민감하신 분들 또 고급기 이런 분들에게는 69만원인 돈이 안 아까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L 프리미어 사운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JBL 프리미어 사운드 12개의 스피커하고 외장 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의 고급형 암레스트 스키스루 오디오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 플러스죠 디자인 플러스는 103만원인데 정말 이 디자인 플러스를 적용을 하면 실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정말 고급스러워진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디자인 플러스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19인치 알로우 휠 미쉐린 타이어 외관을 좀 더 멋있게 또 연출해 주고 나파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제 스테어링 휠 혼 커버 리얼 스티치 나파가죽 감싸기가 들어가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실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품목하고 선택 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랜저 아이즈 페이스리프트의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발음하기도 힘든 캘리그래피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108만원으로 이 밑트림인 익스클루시브보다 무료 가격이 427만원에 인상이 됐죠 인상된 만큼 모든 옵션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능형 안전기술 반절주행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캘리그래피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비싼 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19인치 스포터링 알로우 휠 미세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 팁 또 반강 크롬 범퍼 그릴 또 반강 크롬 사이드 실 and DLO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캘리그래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비싼 놈이다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IG 핵심이죠 신형 그랜저 IG 핵심인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또 분위기를 돋아주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그리고 뒷좌석에 스웨이드 목베개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쉬 패드 그리고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어퍼 사이드 판넷 또 가죽 감싸기 스테어링 반 펀칭 들어가 있고요 나파 가죽 감싸기 스테어링 휠홈 커버 리얼 스티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퀄팅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 또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니쉬 스웨이드 내장제 그래서 실내가 정말 고급스러웠죠 웬만한 외제차 못지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트는 퀄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고급형 암레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기를 즐겁게 해주는 JBL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택 옵션은 간단합니다 또 3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캘리의 그래픽은 가격만큼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어마무시하네요 4,108만원입니다 이렇게 최상위 트림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제가 신형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일명 더 뉴 그랜저의 실시간 견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표를 보고 견적을 내고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은 프리미어 초이스입니다 프리미어 초이스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옵션 특히나 플래티넘 플래티넘에는 10.3인치 계기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플래티넘은 꼭 넣고 그리고 반자율주행만 딱 넣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옵션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 초이스에서 10.3인치 계기판 넣고 반자율주행 넣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필요한 옵션을 넣는다면 그게 가장 가성비 좋게 신형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일명 더 뉴 그랜저를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스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차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사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스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